중국사회과학원은 7일 중국의 첫 중국기업 해외사회책임청서를 발표해 해외에 있는 중국기업의 사회책임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서는 해외에서 중국기업의 전반적인 사회책임 수준이 시작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샘플조사 대상기업 100개 중 60%가 방관자의 단계였고 극소수의 기업만이 해외에서의 사회책임 정보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대다수 중국기업의 사회적 정보 발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서에 따르면 해외에서 중앙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타 국요기업과 민영기업보다 높았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덴증그룹과 화덴그룹은 공익사업을 통해 현지 사회에 봉사했습니다. 중주임은 갈수록 많은 중국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어 해외에서 중국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습니다.